방어원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했었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했었습니다. 가운데 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가운데 거는 안 하고 제일 왼쪽에만 한 것 같은데 용지가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다 있으세요 이제? 네. 같이 보실게요. NIS나 MIT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는 접수사입니다. 미사일은 멀리 보내는 거죠? 미사일은 미사일. 그 다음에 선교사는 뭐라고 해요? 미션. 임무를 띄고 먼 곳으로 가는 사람이죠? 허락하다 그러면 어드밋. 범죄를 저지르다 그러면 코미트. 코미트는 할아버지 코미트에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니까 네이놈하고 어디고 이렇게 해서 코미트는 범죄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퍼미트도 허락하다. 어드밋도 허락하다고요? 퍼미트는 사실 허락하다 보다 허용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퍼미트에서 퍼는 어디어디를 통과하여 자, 인터미트는 가운데로 보내는 거죠. 가운데로 보내면 가다가 막혀서 중단되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있죠, 여기고요 생략하다 빼먹다 있죠 어? 어? 밑으로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밑으로 빠졌네 생략! 빠진 거 생략!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고하자 그럴 때 디스미스 디스미스 디, 아, 에, 에스는 저쪽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예요? 멀티 네, 많은 다중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멀티가 들어가면 많은 다중에 멀티 채널 그러면 다중 채널이죠 멀티플 그러면 복합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늘리다 그러면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다수 군중 그러면 멀티 뷰이드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가보세요 M, A, N M, A, N 자, 이거는 손을 나타내 준다 이런 말이고요 미니는 가장 적은 거 아시죠? 맥스는 가장 큰 거 아시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손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뭐예요? 매뉴얼 우리 작동법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여서 뭐를 작동시키냐 할 때 매뉴얼 우리 인나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작동법 할 때 매뉴얼 그 다음에 메뉴 팩토리 그러면 예, 공장입니다 손으로 물건 만드는 공장 지금이야 뭐 손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마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뉴팩처러 그러면 만들어내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원고를 메뉴스크립트라고 하죠 손으로 쓴 원고를 메뉴스크립트 우리 매니저 할 때 매니지 매니저는 관리하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 손 봐주는 사람입니다 매니저업을 그러면 다루기 쉬운이고 매니큐어 그러면 손을 치료하는 거죠 내가 손에다가 매니큐어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안 예뻐 보이는 거 예쁘게 보이도록 필요해 주는 거죠 매니큐어 발라서 나 예쁘지 이렇게 하는 게 매니큐어 그 다음에 미니어처가 있죠 미니어처 축소물 축소물이 미니어처인데 여러분들 혹시 일본 이여령 씨라고 아시죠 이여령 씨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 아셨던 분인가요 돌아가셨죠 그 양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숙소 지향인의 일본인 이걸 제가 굉장히 오래 지나간 본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축소하고 모방하는 걸 좋아한대요 우산이 처음 나온 게 어느 나라죠 우산 우산이 처음 만들어진 건 영국 긴 우산 있잖아요 신사들 근데 우산을 축소시켜서 겹는 우산 만든 게 일본 진공관 있었지 옛날에 진공관 그 진공관을 축소시켜서 트랜지스토로 만들고 압상을 축소시켜서 도시락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 막 산 땅 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이런 데 한 군데다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무 같은 거 심고 여기다 물 흘러가게 하고 요만한 뺏기 안 하죠 자연을 축소시킨 거죠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남이 거 갖다가 모방을 가지고 줄여서 만들고 그걸 되게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축을 줄여서 옛날에 워키토키라고 요만한 노기 같은 거 했잖아요 다 걔들 줄이는 것 쪽으로 이렇게 모방을 잘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 축소지향인의 일본인 보고 아 일본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거 한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미니파이 작게 하다 작게 하다 마이노리티 그러면 소수파이죠 소수파 자 맥시멈 그러면 당연히 최고점 맥시마이즈 그러면 강화 하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냅니다 그럼 이거 맥심은 무슨 뜻일까요 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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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맥심 커피가 무슨 커플일까요 섞었다고요 그럼 믹스 그럼 믹스 커피 이 맥심 이란 맥심 이란 말에 뜻이 속담이 있어요 속담 처세 저런 뜻이 있습니다 맥심이란 말에 뭐 퇴대 이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어떤 레스토랑 이름이 맥심이에요 많이 주나 그리고 이제 가봤더니 커피만 팔더라고요 그때 맥심 커피였나 봐요 근데 맥심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속담이나 처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M에 관련된 우리 M에 관련된 그 어휘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나요 우리 했었어요 단어는 안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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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를 시작하는 단어 좋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하죠 네 실제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mountain 이렇게 발음하죠 mountain 해가지고 tin 할 때 mountain 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ta가 들어간 거를 다 붙여서 붙은 상태로 그냥 비워버리기 때문에 mountain 이런 거 얘기할 때요 suddenly 라고 발음하지 않죠 suddenly suddenly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Manhattan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Manhattan Manhattan 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산도 mountain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원어민 발음으로는 mountain mountain 네 비음으로 세게 셀 수 있게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 아까 매니 뭐였어요 매 매니지 예 매니지먼트는 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매니지가 관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매니지먼트는 관리입니다 그냥 관리 예 매니지먼트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가 관리하는 사람이고 매니지먼트는 관리 그런 뜻이죠 또 네 무비 무비 좋아요 무비는 영화라는 말도 영화 영화지 그럼 영화관은 뭐라고 그래요 시에라 또는 시네마 시네마라고도 하고 영화관을 무비 시에라 라고도 하죠 무비 있고요 무비 무브 움직임 이사가다 와도 무브라고 합니다 무브 뭐니뭐니 해도 머니 먼데이 먼데이는 철자를 대문자로 써줘야 되지 그렇죠 고유명사기 때문에 대문자 뭐 월 요일 이런거 다 첫자를 어디 들어가든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매직 매직 아 네 제가 좋아하는거 어제 저쪽에서 하다가 두 번 다 실패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실패하면 참 좋아하시다고 저쪽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80세가 넘으신 남자분이 계신데 이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지팡이 짓고 다니시는데 거기 이제 86세가 오셨어요 여기 앉아도 돼요 막 그러니까 아유 앉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86세인데 그랬더니 아유 누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분이 마술을 보는게 재밌대요 근데 기다려진대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물 물 제가 이렇게 컵에다가 놓고 물이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신기했대요 그분은 어떻게 하는거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물로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리려고 해요 그 마술을 하실 수 있게 제일 그 신기하게 생각하는거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실수하면 재밌어요 오늘도 실수하려나 그럼 한번 해볼까 제가 제가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는 금색 하나는 은색이죠 네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나를 이제 뺄거에요 요렇게 이제 빼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에요 네? 금색 금색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은색이 있겠죠 제가 이 은색을 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금색을 이쪽으로 갖다 옮기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은색으로 바뀌었죠 네 여기 있던 은색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죠 금색으로 아 요거는 안 걸렸네 아 안 걸렸네 자 그러면 한 김에 한 김에 더 할게요 요건 제가 10원짜리 동전을 못 구해가지고 좀 어려웠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동전이 하나는 하나는 예 아 이제 에이 잘 안 보이죠 하나는 100원짜리입니다 예 하나는 10원짜리입니다 하나는 10원짜리 예 요것도 아까처럼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바사바를 좀 해야 되겠죠 사바사바를 하고 자 하나를 빼면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있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10원짜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를 이 안으로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10원짜리 일로 올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아까는 카드로 지금은 뭘로 볼펜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10원짜리 여기 있던 10원짜리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덜 실패했는데 그러세요 어제는 저거 하다가 막 떨어지고 난리 나서 떨어지고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M으로 된 거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매직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가 마이크로웨이브는 뭘까요 전자 전자죠 전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까지 붙어요 오븐 오브가 아니라 오븐 네 오븐 전자 레인지 하려면 오븐까지 붙어야 돼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까지 웨이브가 파잖아요 파 파 파도 파장할 때 파 마이크로 할 때 이 마이크로는요 아주 작은 그런 뜻입니다 마이크로 그 굉장히 작은 걸 다 마이크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은 거를 표시하는 단위가 있죠 그 단위 중에 나노라는 단위가 있어요 나노 나노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얘기할 거예요 나노 나노는요 나노는 10억 분의 1부터 10 10억 분의 1부터 10 정도의 두께를 1 나노라고 한대요 1 나노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10억 분의 1 100분의 1미리 이건 좀 100분의 1미리도 사실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요만한 1미리를 100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10억 분의 1이니까 나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또 M으로 시작하는 거 가볼까요 메모리 기억 뮤직 음악 마더 엄마 또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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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 문학과 하지 않았나요? 마치 자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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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3월달 행진하다도 마치죠 행진하다도 마치 또 메리 메이저 메이저리그 할 때 메이저는 주요한 그런 말이죠 메인 이벤트 할 때 또 메인도 있네요 또 뭐 말씀하셨죠? 메리 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이거죠 즐거운 근데 얘는 뭘까요? 이거는 결혼하다죠 결혼하다 여러분 요새는 섭섭하시죠? 누가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쵸?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때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안 물어봐 모기 모기 모스키톡 모스키톡 그다음에 메디컬 의학의 이런 말이죠 또 미인이란 말은 동사로 볼 때는 의미하다 그런 말이죠 얘는 조금 재미있는 단어인 게 얘가 동사로 쓰이면 의미하다 의미하다 형용사로 쓰이면 민은 비열한 그런 뜻이 돼요 민 비열한 그리고 여기다가 S를 붙여가지고 민지가 되면 그렇죠 얘는 명사가 돼서 수단이라는 말이 됩니다 수단 민에 S가 들어가면 명사로 바뀝니다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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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할 때 마인드 마인드는 마음 생각 정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해석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예요 얘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라이프하고 좀 비슷해요 라이프 라이프도 뭐 생명 인생 삶이 어떻다 할 때 그걸 삶 뭐 번역이 막 이것저것 막 돼가지고 사실은 좀 번역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마인드나 라이프 같은 거 대략 그런 뜻인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좋은지 그런 것들은 이제 문맥에 맞게 선정을 하는 거죠 문맥에 맞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 또 있을까요 오버리시 왜 갑자기 아 모바일 모바일 이것도 이동의 그런 말이죠 이동 통신할 때 모바일 텔레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이동의 그런 말 모바일 메스 얘가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렇게 메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돼요 M-A-S-S 그러면 얘는 덩어리 덩어리가 돼 멘션 멘션 전 멘션이 절대 얘는 언급하다고 멘션 이게 바뀌면 얘는 대저택이 되죠 대저택 대저택 멘션 네 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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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년이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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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뉴 아 미니트 미니트 미니트가 1분 할 때도 쓰지만 순간이란 말 쓰기도 하죠 순간에 짧은 이란 말도 있고요 모멘트도 있죠 모멘트 모멘트도 있고 어떤 순간 자스트 모먼트 할 때 모멘트도 있고 M이 맞네요 보니까 미트다 미트가 만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충족시키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충족시키다 고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M E A T 런천미트 할 때 미트 고기 맞네요 머플러 머플러요 머플러 메세지 메세지 자 메세지는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자 위에 거는 마사지지요 밑에 거는 메시지 그렇죠 내가 메세지를 전달하러 왔다 라고 말해야지 내가 마사지를 해주러 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요거 요정도 하시고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일단 우리 교재로 가서 보시면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45페이지에는 집안의 소통을 나타내주는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교육 라고 이게 Vish Frauen บั報導 묻혜 aluminum Cause pioneer ubscribe ск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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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요. 보세요. 이 페이지는 제가 이거 재미있어서 이거 재미있어서 사자성어도 한번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사자성어로 비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이시죠? 비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나왔는데 만사형부터 집 나가서 길을 잃은 엄마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거치세요? 오늘이 그날인가? 집 나가서 길을 잃은 엄마를요. 엄마가 미아가 됐다고 해서 맘마 미아 결혼 해보셨겠지만 결혼이 무슨 뜻인가요? 미친 짓은 미친 짓은 우리 말씀들이 다 거치시네 네? 그냥 한이 많으신가 자,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거 네,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결혼을 왜 했을까요? 이거 뭐 정답이 없어서 네, 판단력이 없어서 네, 판단력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제 친구도 재혼한 친구가 있는데 한 두 달 뒤에는 또 상담을 했어요 미치겠다 괜히 했나 보다 네? 괜히 했나 보다 자, 재혼의 이유가 뭐냐 지혼력이요 어휴 대박입니다 네, 이런 거 맞히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시거나 할 때 말을 잘못하면 그건 진짜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안에 어떤 분이 사위가 그 그 무슨 병동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죽기 전에 네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복지관 한 달 정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예 출소품이 없어졌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나가도 되냐고 나오시라고 뭐 이름 안 지웠냐고 지워졌는데 보니까 나오시면 된다고 못 나오게 하면 내가 관두겠다고 괜히 그런 데 가서 쓸데없는 걸 제가 막 걸어요 나오셨는데 아이고 뭐 자리도 있는데 당연히 들으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들으셨는데 자 이제 그 누가 그런 일 할 수 있잖아요 식물인간 됐다 이렇게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침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환갑자치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해를 걸리면 침해가 걸리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육갑잔치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침해입니다 이제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침해예요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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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면 침해입니다 내 친구와 만나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 마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 자 이거 오늘 야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배에 올라가서 깜짝 놀라면서 말했대요 자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하면 할머니 침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답변도 또 침해예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자 또 침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 침해를 의심해야 될까요?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침해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벗었는데 바지 벗고 나서 내가 이를 보려고 벗었는지 다 네 본건지 볼건지 본건지가 생각이 안 나면 네 침해 자 손자, 손녀를 요새 손자나 손녀 좀 돌봐달라고 며느리가 와서 좀 부탁하는 며느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돌봐주시나요? 안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오늘 잘 들어갖고 와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사투리를 가르치다 여기 들어간 사투리를 잘 여러분들 배우시면 아이가 아유 갓나 새끼 예쁘지 꺼내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자 두 번째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해줬는데 요새 그렇게 하면 며느리들이 기겁하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아하하하하하 열심히 미나 미나 통화를 치시면 자 손자 몇 끼로 안 올 것 같아요 손녀나 자 자 오늘은 요 다음 것까지만 할 건데요 요겁니다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애 발음 다 베린다고 절대 영어 가르쳐 주지 말라고 혹시 영어 가르쳐 줄까 봐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나 손녀 때문에 자기 생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좀 맡아달라고 또 안 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복지관 다니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영어를 잘 가르쳐 줄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맡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좀 계속 그 진행할 거고요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으시죠? 네 그 프린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스터 미스터 네 기다리 미스터 기문까지 했죠? 네 노래 부르신 가수가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2007년에 몇 살의 나이로 68세의 나이로 네 뇌출혈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뭐 아베 마리아도 있고요 모세의 홍해에 대한 영상도 있고 그런데 팝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팝송으로 팝송 들어가기 전에 출석 좀 부를게요 네 네 공숙회 네 권경자 번옥분 네 김명자 네 김병수 네 네 다음 주에 그 태국 가신다고 그랬죠? 오실 때 계기 또 우리 같이 여기 우리 영어 들으시는 분들 또 뭐라도 갖다 드려야지 이런 거 너무 부담하지 마세요 네 편하게 여행 갔다 오세요 네 네 네 네 뭐 저 사탕이나 갖고 오시면 되지 뭐 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네 김영의 네 네 박성분 네 백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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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자, 조성열, 조윤진, 주마림, 한경희, 한희자, 홍경숙 제가 또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름 제가 안 부르신 분 안 계시죠? 됐습니다 우리 팝송을 할 건데요 거기 지금 M으로 시작하는 팝송이 몇 개 있죠?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이웨이를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마이웨이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마이웨이는 한 번 했습니다 마이웨이는요 여러분들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웨이의 가사 내용이 뭔지 그거는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And now, 이제 The end is near 끝이 가까워졌네 And so 그래서 I face the final curtain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마주보고 있어 My friend 내 친구요 I'll say it clear 내가 분명히 말하지 I'll stay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할 텐데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 그런 입장을 내가 고수할 거야 자, 끌게요 이제 에어컨 추우면 바로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추우면 항상 말씀하세요 아, 그냥 착하셔가지고 추운데도 맛은 못하시고 자, 그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I've lived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That's full 그랬습니다 아주 풍족한 삶만 살았어 I've traveled It's an every highway 내가 여행을 다녔는데 하나하나 모든 고속도로 다 다녔어 내가 다니고 싶은 데는 다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이제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회고를 한 그런 내용이죠 and more 그리고 much more than this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너무 좋죠 자신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꿈꿔라 근데 이런 거는 제발 꿈꾸지 마라 난 결혼을 세 번 해볼 거야 그러면 꿈꾸지 마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read it 후회할 만한 것들 I've had a few 나한테 몇 가지는 있어 자, 이 사람이 후회할 만한 게 뭐였을까요? but then again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후회할 만한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who few to mention 너무 적어서 내가 말할 거리 조차도 안 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I did what I had to do 나는 했는데 what I had to do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난 했어 and so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그것도 끝까지 내가 끝장을 받지 예외 없이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나는 플랜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각각의 charted charted 서로 그린 그런 길 계산된 경로라고 번역은 해놨어요 내가 다 작전 짜가지고 어떤 가려고 하는 길 계획을 했었어 그리고 each 하나하나 careful step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along the by way 그랬습니다 그 네 그 길을 따라서 각각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살아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내 방식대로 해왔다는 것 yes there were times 그래 어떤 때도 있었는데 I'm sure you knew 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하지만 when I beat up more than I could chew 내가 beat off 는 씹는 겁니다 깨무는 거예요 근데 내가 chew 추는 추인 거 말할 때 추죠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땅 깨물었을 때 근데도 through it all 끝까지 다 해냈어 when there was doubt 확신이 없을 때도 의심스러운 게 있을 때에도 라는 말은 확신이 없을 때에도 그런 얘기죠 무모한 일도 가끔은 해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I ate it up 내가 다 그걸 먹고 and spit it out 그걸 또 다 뱉어냈었지 이거 비유적인 거죠 여기서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깨물었어 그리고 내가 결국은 다 해냈어 우작우작 씹어 먹고 또 다 뱉어버리고 내가 그걸 다 해냈단다 해냈단다 너도 알지 그런 얘기입니다 I faced it all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피하지 않고 마주 바라봤고 I stood tall 내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서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내 방식대로 한 거야 I've loved 사랑도 했고 I've laughed and cried 내가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어 I've had my fear my fear of loving 나는 실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가 채워진 적도 있고 실패인 내 목도 경험을 했어 그런 뜻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다 and now 그리고 이제 as tears subside 눈물이 가라 앉았는데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났나 봐요 내가 눈물이 좀 가라앉았는데 I find it all so amusing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난 그 모든 것들이 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 즐거운 것 이라는 걸 알게 됐어 to think I did it I did all that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왔다는 거를 생각하면 난 그게 너무나 amusing 즐거웠던 일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지 and may I say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not in a shy way 그것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oh not me oh no not me oh not no not me 아니야 나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어 이분이 좀 나이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말이 깁니다 가사가 자 what is a man 인간이란 뭘까 what has he got 도대체 가진 게 뭘까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자기 자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wh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자 그가 진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needs 무릎 꿇은 사람의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느낀 자기 말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이지 the records shows 내가 지나간 날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한 방 먹인 적도 있어 그것도 내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사 한번 들었는데 그냥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ming 나 movement 여러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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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